아, 엄마가 오랜만에 가족끼리 밥 먹자고 빨리 들어오래? 사모님 겨울이 나갔다고 축하파티라도 하시려나 보네. 아이, 무슨 소위 잃어버림만 당해. 사모님 우리만큼이나 겨울이를 알턴이처럼 생각하셨잖아. 뭐, 그렇긴 하지. 근데 유진 씨, 축하파티는 나랑 해야 되는 거 아닌가? 그래, 알았어. 유진이는 급한 일이 생겨서 좀 늦는다네요. 우리끼리 먹어요. 엄마, 오늘 무슨 날이야? 이게 너 뭐야? 얘는 꼭 무슨 날이어야만 먹니? 그냥 오랜만에 우리 집안 사람들만 모인 기념으로 준비했지? 집안 사람? 엄마, 설마 새언니 집 나가서 신나는 거야? 얘는 신나기는 무슨 말 하는 거야. 엄마를 뭘로 보고. 아버지, 식사 안 하세요? 나도 밥 안 먹을래. 형님, 식사는 하셔야죠. 겨울이 없어서 밥맛이 없어. 당신 분위기 파악이 그렇게 안 돼? 소위 잃어버리고 새해까지 집을 남아 마당에 꼭 일해야겠어? 내가 괜히 그래요? 다들 요즘 너무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니까 밥이라도 제대로 한 끼 먹어야겠다. 그래서 힘껏 준비했는데 사람 성의도 모르고. 다들 먹기 싫으면 먹지 마요. 몸으로 아님, 우리 집을 남아 마당에 wohne. 너무 잘했어요. 정말. 다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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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